네 준비된 피켓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 요구 특검법 지금 당장 수용하라. 수용하라. 피해자 5천 명 피해금액 2조 5대 국민들이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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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피해자는 피눈물. 민주당은 특검 거부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수용하라. 진실은폐 수사왕의 추미애를 경질하라. 덮인다고 덮이겠나. 특검 거부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규탄한다. 특검 거부 진실은폐. 그 사람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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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라. 멋진 감자.